대학 들어가기보다 취업이 더 힘든 현실인가 봅니다. 해외 명문대를 졸업한 유학파들도 부직난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실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될 기기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떨어졌어? 쉽지가 않다. 지금 몇 년째지? and all my souls n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me 이오교 총장님을 큰박스로 모시겠습니다. 큰박스 부탁드릴게요. 뒤죽지 말아요. 뒤죽지 말아요. 우리의 순신한 사람들 파이팅을 합시다. 파이팅! 세계를 향해서 우리의 순신이 도와갈 것입니다. 더 이상 내 비전을 찾고 싶으신 춘복음 여러분 도전하세요 여러분의 열정을 기대합니다